날씨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5도, 춘천, 광주는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새벽 대만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